언제 가장 결혼하신 걸 후회하셨어요? 제일 약한 게 그거야? 하나씩 해야 돼 진짜? 진짜로 얘기해야 돼? 아 잠시만 안 해. 너네 자취... 벌써 자취... 야 넌 왜 이렇게 날 잘하냐? 야 넌 돈바 아니야? 아야 손감 괜찮아! 아 무서워! 형 진짜 잘라! 야 진짜 잘라! 아 근데 쓸쓸 통로보다 괜찮지 않냐? 큰일 났네. 23분 동안 이러고 가야 돼. 23분 동안 했는데 벌써... 아직 하나도 안 왔어. 기둥 하나도 안 왔어. 너무 예뻐. 여기를 봐봐 여기를. 너무 예뻐. 야 봐 좀. 아저씨 진짜... 야 야 너무 예쁘게 나와. 너무 예쁘게 봐. 아저씨 진짜... 야 야 너무 예쁘게 나와. 너무 예쁘게 나와. 하나 둘 셋. 야 그 와중에 또 웃네. 그 와중에 또 웃었네. 그 와중에 또 웃었네. 1, 2, 3. 어 지효다 번을 가봐봐. 지효 좀.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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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카메라만 되게 좋다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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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높다. 대박이다. 우와 이거 뭐야. 우와 이거 아니다. 아 cetera. 아하 우리 바뀌었잖아. 아琴거! 하하하하 야 유네들 정말 끝도 없이 놀라는 구나? 하하하하하 나도 진짜 거품데. 나도 케이블카 못 탔거든? 아 진짜? 나도 모모였어 모모야? 그리고 얘가 정환이야 근데 이걸 하도 타다 보니까 민트킬러가 전문가 이제 케이블카는 뭐야? 네 안돼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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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안돼요 케이블카는 진 사람 한 명 한 때만 하나씩 질문하기 무조건 진실로 대답해 안 하면 안 하면 이걸로 잇몸 때리기 그러면 그거 해요 그러면 이거 해요 다른 거 낸 사람 안 해 왜요? 다른 거 낸 사람은 안돼 왜요? 왜요? 다른 거 많은 사람들은 아니 아니 너 그거 탈 때도 이거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멤버가 더 많아야 돼 왜요? 왜요? 안돼요! 아니 한 번 봉초라 뜬다로 왔으니까 민사 신나에 가위가위 보러 한번 해봅시다 이게 깨끗하게 한번 해봐요 여러분 깨끗하죠? 깨끗하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손을 다 내 그러니까 다른 거 내 아니 손을 잡아 그러니까 다른 거 내 손을 잡아 왜냐면 작전 짤 수도 있으니까 안 짤게요 안 짤게요 이제 만약에 다른 거 내는 사람은 질문 하나씩 해야 돼 진짜 네 진짜로 얘기해야 돼 아 잠시만 안 해 니가 짤지 벌써 짤지 안 짤어 벌써 짤지 벌써 짤지 안 짤어 벌써 짤지 안 짤어 아 진짜 안 짤어요 빨리 안 짤지 말라고 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냐고 이거 진짜 아 제가 진짜 아닐 때 이렇게 해요 아 진짜요? 빠내라는 거 아니야? 아니에요 다 잡아봐 네 안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우와 이봐 야 야 니가 뭐야 니가 뭐야 니가 뭐야 내가 보고 안 냈으면 내가 보고 안 냈으면 어떻게 가버렸어 내가 보고 안 냈으면 어떻게 가버렸어 어 다시 깨끗하게 아 내가 보고 안 냈으면 어떻게 가버렸어 다시 깨끗하게 다른 거 내 면 마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나 이제 해요 몰래 다 봤어 다 봤어 다 봤어 그러면 질문하자 그래 네 그러면은 센 걸로 좀 할게요 진짜 진심으로 해줘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언제 짰니? 안 짰다네요 진짜 안 짰어 진짜 몰랐어 진짜 안 짰어 저희 디모아크 좋아서 진짜 짰어 난 트와이스가 이렇게 그 정정당당하지 못할 줄 몰랐어 던질까요 질문 나는 뭐 전혀 문제 없어 아 그럼 약한 걸로 할게요 아 진짜로 아무거나 진짜 궁금해서 저는 진짜 네 어 언제 가장 결혼하신 걸 후회하셨어요 야 제일 약한 게 그거야? 아 당연히 후회는 할 수 있으니까 아 후회를 안 언제가 가장 결혼은 후회하는 게 아니야 아 저는 저희는 안 해봤으니까 결혼을 결혼은 후회하지 않지 아 아 진짜 결혼은 후회하지 않는구나 왜왜왜왜 결혼은 후회하는 게 아니지 어? 사람이 인생이라는 게 늘 좋을 수만은 없으니까 근데 저희는 함께하는 데 좋습니다 야 이거 미끼를 물어버렸네 이거 미끼를 물어버렸어 이거 미끼를 물어버렸어 이거 상상민아 야 야 미나는 우리가 야 진짜 진지하게 응원해줄게 화이팅 화이팅 진지하게 진지하게 우리가 응원해줄게 마지막 엔딩이 좋아야 돼 그럼 그래 정화 기재해 봐 할 수 있어 1,2,3,2,4,2,3,4 1,2,4,3,4,1,2,4,3,4,2,4 2,3,4,2,4,2,3,4,2,4,1,4,3,4,2,4,1,4,1,4,1,4,2,4,1,4,2,3,4,1,5,2,4,2,4,2,4,2,4 벌바뀐 거야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왜 눈을 뜨고 한 거야, 왜? 야, 해먹이 폭폈어. 아, 쏘리야. 아, 해먹이. 가리가 부러졌어. 부러졌다, 부러졌어. 쏘리, 쏘리, 쏘리. 그러니까 아까 눈 가려서 안 돼가 됐어. 이제 솔직히 얘기해. 딱 했죠. 그러니까 이런 거 생기는 거 아니야. 그렇죠. 형돈아, 우리 우드 한 번 해야 돼. 아니, 노 프라블럼. 노 프라블럼. 형돈이가 또 의외로 감각이 좋아요. 자, 좋아. 오케이. 형돈이. 렛츠고 렛츠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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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왼쪽. 왼쪽. 아, 치영이 갈 때 되게 가벼워 보였대. 맞아, 민아. 야, 민아는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영원해 주자. 진지하게. 아, 잘할 거 같아, 잘할 거 같아. 감이 좋아. 아, 민아가 차분해가지고. 아, 무서워. 어떡해. 출발, 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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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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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. 마지막 민아. 아, 민아는 우리가. 야, 진짜 진지하게 영원해 주자. 파이팅, 파이팅. 진지하게. 그래. 정확히 재 봐. 할 수 있어. 마지막에 할 때부터 하자. 잘 가야 돼. 잘 가야 돼. 잘 가야 돼. 출발, 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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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. 파이팅, 안 돼, 안 돼. 뒤로 가, 잡아. 민아 출구. 민아 출구야. 잘한다. 민아가 진짜 잘한다. 앞으로, 앞으로. 왼쪽, 왼쪽. 오른쪽. 야. 근데 깼어. 진짜 잘했는데. 진짜 잘했는데. 진짜 잘했죠? 너네 보면 누구 생각나는 줄 알아? 소녀시대 애들이 생각이 나. 올해 보셨죠? 어, 걔네들 10년 봤으니까. 태연이가 스무 살이었나? 스물 한 살이었나? 그때 나랑 우결을 했거든. 우리 결혼했어요. 그거 진짜 웃기게 끝났잖아요. 어디 끝났어? 결혼을 할 때 하셨잖아. 얘가 바람 빙글로 해가지고. 진짜? 우결 도저게. 갑자기 결혼 기사 떠가지고. 야, 넌 왜 이렇게 잘하냐? 그러니까. 네? 진짜 왜 이렇게 잘하냐? 야, 너는 돈바 아니야? 어휴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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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